안녕하세요. KB인베스먼트의 유정우입니다. 저희 몇 년 동안 KB인베스먼트가 해외 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저희 한국과 가장 거리가 있는 물론 극동아시아 쪽도 있겠지만 동남아시아 사례를 좀 담담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사람들이 저희가 해외에서 투자하는 것을 전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저희 자체도 아무래도 국내에다가 할애하는 시간들이 좀 적다 보니까 해외에서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한 19년부터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섞어서 했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는 모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에서 피더 역할을 해서 현지에 있는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저희가 한국의 강점 그리고 시장의 강점을 서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현지에 직접 팀과 오퍼레이션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현지의 오퍼레이션을 활용해서 좋은 딜프로우를 최대한 저희 바스켓에 담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모펀드에서 그 쌓여진 딜프로우를 바탕으로 승자 쪽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스타트업들은 저희 이제 한국에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즉 이제 공동 투자 포션도 함께 펀드에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당 모펀드는 저희가 지금 전략적으로 바라보는 동남아 그리고 인도뿐이 아니라 극동아시아에 있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를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지금 디자인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센타우리 마스터 캐피탈이라고 하는 저희 합작사를 통해서 싱가포르에서 동남아를 커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이제 파라마크 김천수 대표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 인도도 선봉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저희 또 인도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도 런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에 한 올해 그리고 내년쯤 돼서 글로벌 SM만 1빌리언이 넘는 수준으로 지금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한두 가지를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못 나갔는데 코로나 직전에 출장일수를 세보니까 한 123일 정도 되던데 그럼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왜 그 고생을 하냐. 국내에서도 투자하면 좋고 잘 벌 수 있는데 그러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지금까지 모든 발표를 해주셨는데도 해주셨지만 저희도 투자사로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근데 저희 투자 사이트에서 이 해지펀드 같은 이제 구조화된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곳과 달리 저희는 롱 포지션 하나밖에 잡을 수가 없는 전략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적 한계를 어떻게 좀 스프리딩 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저희는 지역적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시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의 한정된 시장일 수 있지만 아시아 전체로 봤을 때는 한국 시장도 셀코리아를 할 수 있는 큰 시장이 동남아 그리고 인도 그리고 극동아시아에 충분히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 맞는 한국 회사를 투자하고 또 저희가 직접 팀을 동남아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의 SI들 그다음에 대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현재 있는 시장에 진출을 하거나 현재 저희가 투자한 어떤 투자 자산들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증검다리를 놀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 개인적으로 그냥 자체적으로도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만으로 충분한 재무적 리턴을 향유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런 시장의 전체적인 커버리지를 한 펀드에서 커버를 했을 때 다른 경쟁사보다 좀 더 높은 알파적인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투자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요 저희가 이제 특히 동남아 부분 동남아 부분 저희가 단순한 투자 이상으로 저희 그룹과 어떤 사업적인 시너지 효과들도 함께 바라보면서 단순한 캐피탈 디플로이가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애셋들도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생태계 측면에서 투자 시장 측면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여기 헤드에도 딱 써있듯이 정말 지금 최근 특히 올해 한 1월부터 정말 저희가 느끼는 그냥 체감은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느낌은 단순히 저희가 아 그 입버릇처럼 야 이제 윈터 타임이 시작됐어. 정말 윈터 타임 이상으로 체감을 하고 있고요. 숫자로만 봐도 아시겠듯이 이제 아시아 전체 특히 그리고 글로벌 인베스터들이 중국 투자가 좀 막히면서 인도와 동남아로 많이 넘어오는 그런 수혜도 겪었었는데 뭐 1Q부터는 투자금이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빠지는 그 배경에는 당연히 어떤 글로벌 애셋들의 어떤 안전자산 선호 효과도 있겠지만 뒤에서 받쳐줘야 되는 유통시장에서 테크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야말로 정말 대폭락을 해서 다양한 것들이 재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텀시스를 내고를 할 때 혹은 사람들과 밸류에이션을 선정을 할 때 비즈니스 프로젝션을 볼 때 저 이거를 중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장시장에서 갖고 와주는 멀티플 상장에서 상장시장에서 사용했던 다양한 방법론들 그런 것들이 어떤 일정의 저의 지지대 역할을 해줬었는데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중력이 워낙 강해지면 밑으로 푹 꺼졌습니다. 당연히 투자활동들 보수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금 절반 정도로 빠졌습니다. 이제 금액은 빠졌다. 자 그러면 시장이 이제 겨울은 시작됐고 그럼 그 안을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떠한 현상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신흥국 아마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고 한국도 이런 현상들에 어떻게 공통사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뒷단에 있는 큰 티켓 사이즈의 레이트 스테이지 즉 성장으로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티켓 사이즈 저희가 보면 한 미니멈 50에서 많게는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티켓 사이즈를 가지고 들어가주는 딜 거의 멈췄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도 한두 개를 같이 따라가고 있었던 딜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름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대형 투자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텀을 보다가 그만하자 아니면 30% 정도 낮춰라 이러한 일들이 꽤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특히 그러한 것들이 이제 레이트 스테이지에서 자주 발생을 해줬고 그러한 레이트 스테이지에서의 캐피탈들이 많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반대로 얼리 스테이지에 대한 딜들은 꽤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어느 정도 드라이 파우더가 있는 투자사들 저희도 포함해서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호황기 때는 와 이거 잘 될 거야. 꿈이 있어. 그렇지. 돈이 모여. 하는 부분에서 돈이 빠져주고 상장시장에서 멀티플이 확 낮춰져 버리니까 야 이거 그럼 우리는 그럼 3, 4년 후 이거 어떻게 빼지? 라는 퀘스천이 들면서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다시 좀 베이직으로 가보자. 그리고 앞으로 뜰 시장 앞으로 뜰 회사들에 대해서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좀 보자라는 것들이 가장 이제 큰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뭐 신흥국 시장은 인더스트리가 지금 많이 좀 전환이 됐습니다. 과거 한 5년에서 한 6년 동안 서비스 B2C 플랫폼 적인 성격이 있는 슈퍼앱 이런 곳에 돈이 마구마구 들어갔던 것들이 많이 분산이 됐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핀테크로 분산이 되거나 인슈어테크로 분산이 되거나 로지스틱스 각종 B2B 사스 혹은 생활 속에 꼭 필수한 그런 새로운 버티컬 서비스로 투자의 어떤 포트폴리오들이 많이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 두 가지 현상이 맞물리면서 뒤에서 큰 스테이지에 큰 손으로 들어오는 형님들보다는 앞단에서 좀 더 백 투 더 베이직으로 좀 더 얼리 스테이지에서 다시 한번 꾸려가보자는 움직임으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는 가운데 지금 여기 이게 동남아에 국한된 얘기입니다만 새롭게 조성하는 펀드들의 뉴스들을 보면은 투자자 수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빈티지로 따지면 작년부터 올해에 맞춰서 자 이제 윈터 거울이 왔어. 자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돼 새로운 전략으로 그럼 누가? 과거에는 뉴스들이 펑펑 터졌었거든요. 로컬에 있는 투자사들도 1억불 이상으로 결성을 했다. 2억불로 결성을 했다라는 뉴스가 자주 나왔지만 현재 발표된 바로 3, 4 정도밖에 없습니다. 즉 살아남은 자가 이 코로나를 위시로 하는 그 전타임에 충분한 리턴들을 만들고 회수를 해주고 LP들의 만족을 맞춰준 소수만이 레이징이 됐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로 뭐 알파JWC라든지 뭐 이비그로스, 이스트벤처스죠. 그리고 또 뭐 웨이브메이커 이렇게 몇 군데 한 두 군데 세 군데만이 적어도 뭐 ACVC가 큰 펀드레이징 뉴스를 발표를 하고 더 재밌는 거는 그 사이즈가 너무 말도 안 됩니다. 알파JWC 업계 거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4억불짜리 펀드를 결성을 했고요. ACVC 거의 3억불 정도. 그리고 이스트벤처스 마찬가지로 비슷한 규모. 3, 4가 합쳐서 빌리언이 넘어가는 펀드를 구성을 했고 대부분 비슷한 전략을 추구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다 더 빨리 내려가가지고 정신 차리고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더 빨리 내려가서 담기 시작하고 커 올라오는 포트폴리오들은 죽을 때까지 담아난다. 즉 한 포트폴리오당 포트폴리오의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의 수는 비슷하지만 해당 포트폴리오에 디플레이하는 티켓 사이즈를 극대화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바뀌었고 그게 캐피탈 마켓에서 바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사이즈를 레이징을 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곳들은 지금 아쉽게도 이제 로컬에 있는 마이크로VC 그 다음에 사람을 늘려서 운용사도 커지면서 드라이 파우더를 더 확보해야 되는 곳들이 많이 지금 지체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른 아시아 시장보다도 좀 더 빨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얼리 마켓이고 민감도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빨리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성적으로 저희가 들리는 얘기들만 이렇게 좀 몇 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투자 사이드에서 나오는 얘기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이트 스테이지에 대한 자금은 많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레이트 스테이지에서 제시하는 비즈니스 프로젝션에 대한 믿음도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상장 시장이 또 그만큼 멀티플이 낮아지고 있고요. 어닝에 대한 아까 뭐 이제 BCG에서도 말씀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뭐 저희가 탑라인 그로스와 매우 중요하고 어닝을 맞춰라라는 압력만을 또 스타트업에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투자금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익성 맞추면서 성장까지 해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 알지만 적어도 옛날같이 저희가 마케팅 태우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라든지 뭐 유닛 에커노믹스 공원 이익상으로 저희 퍼지티브 될 수 있어요. 이런 말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그 투자 사이드에도 학습을 좀 했거든요. 그러한 지표들이 얼마나 숫자가 보라타일하고 미래 바뀔 수 있는지 즉 픽스드 코스트가 얼마나 빨리 늘어날 수 있는지 즉 비즈니스 모델 펀더멘탈 자체에 대한 분석이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큰 돈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고를 하건 네고시이션 협상을 하거나 실사를 하는 시간들이 한 그냥 체감적으로 두세 배 더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내가 할게 너가 할게 너가 할거냐 서로 딜을 갖고서는 싸우는 일이 좀 줄어들었다는 뜻이고요. PSR 이런 얘기 가급적 스킵합니다. 저희는 PSR 뭐 업계 컴퓨즈는 X3.7 받아야 돼요. 뭐 그건 옛날이죠. 그럼 저희도 이제는 이렇게 하면 너무 대결하는 사람 같은데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이미 우리들이 바라보고 미래를 지향해야 될 사이즈들의 스타트업들 상장한 스타트업들의 PSR의 레인지가 바뀌었다. 즉 바뀐 레인지에서 설명을 좀 해달라. 저는 이러한 과정이 탑라인의 그로스와 어닝의 아까 그 40의 법칙이 어떤 그 컴비네이션을 맞춰가는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상장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저희가 뭐 DCF를 돌리거나 뭐 이런 컴팔리즘 모델링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 필요해. 얼마 희석할 거야. 그럼 우리 내고 해보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 이러한 무수히 많은 이 시그널들과 대화들이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피탈마켓에서의 시그널 참담합니다.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지금 유니콘 넘어간 회사 IPO 3개 다 취소했습니다. 취소한 이유는 지금 장이 좋지 않다. 그 중에 두 회사는 프로피터빌리티도 확보를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하면 너무 멀티풀이라든지 시장에서 평가가 낮기 때문에 자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는 스펙이 취소됐습니다. 네. 스펙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좋은 시그널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면서 가장 큰 캐피탈마켓에서의 차이가 대기업이나 CBC에 대한 바겐닝 파워가 많이 강해졌어요. 스타트업들도 저희가 이제 저희 스타트업을 고객이라고 생각하자면 고객들도 좀 더 오랫동안 함께 해줄 수 있는 캐피탈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저희같이 펀드가 4년 안에 투자해야 되고 4년 안에 다 회수해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닥달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좀 뒷배가 단단한 코프렛백 투자자를 좀 먼저 받아보자 라는 이런 캐피탈마켓에서의 흐름들이 많이 변화가 됐었고요. 그리고 파운더들 역시 뭐 가장 저희가 지금 입이 마르도록 얘기를 하는데 24개월 던 확보해라. 아니더라도 최대한 20개월에 맞춰라. 물론 경험상 그거 못 맞추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머릿속에 24개월이라고 계속 주시를 해주면서 거기에 맞춰서 비즈니스 프로젝션 수정해라. 조금 성장은 드라더라도 좀 오래 버텨야지 나중에 회복했을 때 돈 받을 수 있는 룸이 있다. 계속 파운더들 사이에서도 이 24개월에 대한 이 세션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펀더멘털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공원 이익으로 퍼지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 고정비가 늘지 않는 걸 증명을 해라라든지 아니면 공원 이익률이 지금보다 충분히 20-30% 더 늘어날 수 있는 프로젝션을 제대로 증명을 해줘라.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백 투 베이직 한 다음에 약 2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의 머릿속에서 한 1.5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년 지나면 펀드레이징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예전처럼 트래픽이 터졌습니다. MAU가 3배 늘었어요. 마케팅 안 했는데 올가닉하게 이렇게 KPI가 좋아졌어요 갖고 돈 못 받는다는 거를 이제 아예 전제조건을 까는 거죠. 비즈니스 펀더멘털로 설명을 하고 시나리오가 붙어줘야 그 다음에 적어도 좀 성장한 밸류에이션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계속 이 불과 6개월 만에 바뀐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좀 아쉽지만 이번에 어떻게든 곳간에 이제 좀 투자금을 받아서 백 투 더 베이직을 하고 있는 승자 패와 그렇지 못한 곳들이 많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아쉽지만 과거에 호환기 시절에는 이게 펀드 차원에서 탑업도 많이 해주고 브릿지 라운드의 돈도 많이 채워줬지만 이 동네 투자자도 아직 그런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하고 점점 리퀴디이션 크라이시스를 맞이하는 곳들도 많아졌고 하지만 살아남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3, 4, 4가 이미 지금 1빌리언을 쥐고 있는 시장 속에서 그들의 선택을 받으면 또 완전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좀 약간의 극단적인 시장 스탠스가 됐습니다. 근데 너무 어두운 얘기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시장에 굉장히 중기적으로 좋게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 때 시장을 완전 바꿨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동남아 왔다 갔다 하고 했을 때 2013, 14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거기 뭐 저기 잘 사니?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 질병관리 QR코드 한 번이면 모든 게 트래킹이 되고 스마트폰이 있으면 못 사는 물건이 없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돈을 보낼 수 있고 한국과 과거에 10년 격치했다면 저는 그게 한 2, 3년은 확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즉 더 많은 사람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테크의 수혜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남아에 약 4.4억 명의 인터넷 인구가 있다고 하고요. 그 중에 한 번이라도 트랜잭션 즉 돈을 지불해본 사람이 3억 명이 넘다고 합니다. 이게 두 배 정도 성장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투자자의 관점은 동남아의 경우는 한국의 시장과 매우 전략적 요충지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을 쫙 펼쳐놓고 봤을 때 물론 북미 유럽 시장은 어떻게 보면 하이그로스 시장이 아니죠. 유일하게 남은 게 동남아랑 인도밖에 없습니다. 즉 싱글디짓 이상을 성장하고 있는 시장. 그 중에서 경쟁력이라는 척도로 봤을 때 동남아는 한국 기업들에게 매우 좋은 아직도 많은 기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SK, 롯데, 현대자동차 전부 인도네시아의 공장을 세우기 시작을 했고요. 테슬라조차도 지금 인도네시아의 공장이 들어옵니다. 즉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저희는 보다 더 스타트업들이 더 많은 한국 기업들과의 저희 금융그룹을 위시로 해서 협업을 만들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투자하던 분야에서 딱 두 가지를 더 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덕택으로 액서시빌리티가 획기적으로 증가한 교육 분야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를 지금 또 중점적으로 더 보고 있고요. 나라가 이런 것 같아요. 환자가 있으면 그냥 어떻게든 그냥 연결시켜가 더 중요한 아젠다인 것 같습니다. 이해 집단보다는. 그리고 교육도 일단 어떻게든 시켜봐. 그러면 나라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서포트가 있기 때문에 액서시빌리티가 늘어나면서 해당 시장에 돈이 더 모일 거라고 믿고 있고요. 좀 더 프론티어로 가면은 서프라이 체인 특히 어그리테크 1차 산업의 서프라이 체인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한 열 가지의 미들맨들이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보고 이런 복잡한 시장이었지만 밸류체인의 일원화가 되면서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런 1차 산업의 거대한 시장이 서프라이 체인 디지털라이제이션 되기 시작을 했다. 저희도 한 두 개 세 개의 회사들 디플로이 시작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저희 회사 좀 잘한다는 자랑이니까요. 생략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유종호 그룹장님 감사합니다.